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자연구소 멤버십에서 진행하는 컨텐츠 중 하나인 100억 북클럽 100억을 벌기 위해 우리가 투자의 선배들 또는 고전에서 그들의 투자관이나 그들의 삶을 배워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한 북클럽 독서 모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읽었던 책이 굉장히 유익했고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언큐 사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기보다는 주식으로만 천억 이상을 번 주식의 정말 고수 영역에 계시는 주식농부 박영웅님의 비결과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공유를 드리고요. 또 제가 이거 외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가?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부터 어떤 종목을 제가 또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차세대 유망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들 이런 것들 진짜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서 드리고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1대1 미팅도 하고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그리고 영상 상세 설명이 있는 링크를 따라서 저의 멤버십 합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100억 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천억을 번 주식농부 박영웅님의 비결을 우리가 주식투자 절대원칙이라는 책으로 12월 지정도서로 읽었고요. 그 책 저희가 이제 다 읽고 같이 배웠던 거 나눠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지정도서는 피터 린치 이제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죠. 그 사람이 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인가? 그렇죠. 엄청나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고전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의 서재 제가 이제 월가는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책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로 책을 사기 싫으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로 월가는 구독하셔서 이제 뭐 PC랑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도 어플 다운받아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주식농부 박영웅님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1961년생이시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컸겠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 후에는 공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학업에 대한 열망으로 고3 때 공장을 그만두고 신문을 팔면서 입시공부를 시작했다. 그 후에 중앙대에서 이제 경영학과나 재무관리 석사과정을 거쳐서 증권계에 입문을 했는데 굉장히 뭐 능력도 있고 독하게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에 만 37세에 이때 교보증권 압구정 지점장이 됐습니다. 2001년부터 IMF 이후에 전업투자를 시작을 하셨다. 이제 책에 보시면은 뭐 본인이 관리해주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9.11 테러 당시에 단기간 폭락한 주식들을 매수했는데 이것으로부터 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유명해진 거죠. 2006년부터는 스마트 인컴이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제 경영 컨설팅이나 투자 업무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시기도 했고 여러 책들을 내시면서 이제 행복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최근 저서인 주식투자 절대원칙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분의 핵심 철학은 위기 넘어 기회를 보는 해안, 농사짓는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기업과 동행한다. 2015년 기준으로 대주주 5% 이상 투자한 기업 지분 가치가 2천억이 넘어서 엄청나게 큰 자본을 일구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사업가 마인드, 주인 정신으로 투자하는 농심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연 50%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거두면서 한국의 워런 버핏, 주식농부로 유명해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썼으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보증이 되는 사람이구나. 배울만 하다라는 점을 마음속에 담고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로그에 보면 기업과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 따뜻한 노후를 주식투자로 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뒤에 나오겠죠. 이걸 못하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욕심, 질투, 시기심 같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멤버십이나 유튜브를 통해 전달드렸던 그 얘기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박용욱이라는 사람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봤는데 제 생각과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서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 제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깨달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또 저한테 배우시면서 그런 것들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피해야 된다. 이 얘기는 김승우 회장님도 하셨던 얘기죠. 길게 보고 원칙을 지키면서 끈기 있게 투자하며 반드시 성공한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내가 경영자가 되어 간접 경영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좋은 기업을 골라놓고 쌀 때 사서 기다리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해야 된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때 사놓고 탐욕을 잘 다스리면 적정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이것을 반복하면 된다는 거죠. 워렌버핏이나 김승우 회장님이나 박용욱님 모두 비슷한 투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투자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장기 투자하고 공동사업가 마인드로 임한다 라는 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식 투자 10개, 10개 명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가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합니다. 투자자의 시선이란 무엇인가? 남들보다 빨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관찰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좋은 기업을 본다는 거다. 우리가 양자컴퓨터라는 시장을 보고 거기 1등인 아이언큐에 미리 돈을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가입니다. 주식을 매매해서 트레이딩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가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기술적 지표 이런 차트 같은 거 제가 중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참고 지표를 보는데 그것보다 남들과 거꾸로 하는 거 모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이런 차트 같은 것들은 참고사항일 뿐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적당한 시기에 투자한 다음에 성공이 무르기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이 가진 가치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 놨다가 쌀 때 사서 남들이 다 알아차려서 오릴 때 팔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기 단계에 있는 거죠. 좋은 미래 유망 시장에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미리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진짜 뛰어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거래 기술을 터득할 게 아니라 그렇게 거래 기술만 터득해서 사팔 사팔하다 보면 결국에 크게 잃게 되면서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이다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시장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팔 사팔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가정 마인드로 길게 보면서 회사와 투자하고 소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고 기업을 사랑하는 소비자이자 경영자의 마인드로 회사를 응원한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이고 투자할 기업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발굴한다. 그래서 그 기업에 투자하다가 성공하면 그 회사를 공부하느라 알게 된 다른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투자하게 된다.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는 기업을 찾으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 있기도 했고 IT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돈 벌 확률 올라가냐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면 당연히 더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벌지 못할 리가 없다. 참고로 박용홍님 같은 경우도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회사랑 소통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공부한다고 100% 더 버는 건 아니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더 버는 케이스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수익은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치열한 노동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만약에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책임의식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실패했어도 남탓을 하면 배울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펜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이 경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식견이 통찰력이 넓고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단순히 트레이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나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업그레이드 과정에 나의 부도 채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를 돈만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의 식견을 넓히고 세상을 더 알아가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식계명은 부안 회동하지 말아라.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비싼 거고 가치보다 가격이 낮으면 싼 거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회사가 직접 작성한 사업 보고서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나 펜딩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유명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뭐 이런 것들 제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죠. 저는 이 회사의 CEO나 거기서 나온 공시 사업 보고서를 훨씬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와 자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판단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남의 말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체, 투자의 주체는 내 자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만 보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산가치, 수익가치, 배당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영자나 직원, 문화, 업종 전망 등 모두를 두루 살펴야 된다. 그래야 그 위에 나만의 가치 기준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회사를 지켜봐야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업가의 관점으로 매일 공부하고 고민하며 행동하며 보면 이런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통찰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이걸 경험을 했어요. 어떤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이게 파편처럼 다른 얘기 같은데 이거를 다양하게 공부해보고 조립을 해보다 보면 결국에는 한 꼭지점에 모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의 지식이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다양하게 두루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를 모아서 나만의 통찰력과 가치평가 투자 결정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90% 정도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10%는 회사와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분석해야 되는 추측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90% 정도 나만의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투자하시는데 이거 해도 될까요? 사도 될까요? 언제 살까요? 이런 얘기 하실 거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설득이 돼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도 무작정 묶여두면 안 된다. 동행하는 동안 내가 설정한 가치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IonQ 주가를 한 2025년에 최고점이었던 36불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에는 100불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 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폭발적으로 더 성장할 거다. 이렇게 안 보면 저는 그 목표가에 매도를 할 겁니다. 2030년 100불에. 그래서 이런 나만의 원칙을 갖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욕이나 남들과의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내 심리가 흔들리게 되고 주식 투자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한 수익도 손실도 확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매일 출렁거려도 우리의 마음은 따라서 출렁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이나 이런 폭등이 있을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냐. 이건 제가 항상 분석해드리죠. 그걸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평소 꾸준히 기업과 소통하면서 목표대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주가의 등락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이건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가격은 내가 매매할 때만 쓰면 되는 거지 그게 흔들린다고 내 마음도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흔들림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업을 잘 모르고 사고파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내가 투자한 기업과 사업을 함께한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마음은 요동친다. 혹시 이 영상이나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주가 많이 떨어져서 마음이 너무 흔들린다. 그러면 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반드시 자기 자신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기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잘못되어 있다면 마인드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부분인데 내가 투자하는 기업을 더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유인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심리가 흔들리면 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극복이 되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도 이렇게 폭락했다가 V자 이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경우 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50%가 급락했다라고 하면 가치가 그대로다라는 가정하에 50% 세일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투자의 대상은 지수가 아니라 기업이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분배받는 자본가가 돼야 됩니다. 월급쟁이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종속된 삶에는 자유가 없고 어떻게든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주가 되는 건 역시 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서 주인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외에도 내 일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죠. 블로그든 유튜브든 그래서 부수입을 창출을 해야 우리 월급 플러스 부수입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위기가 오면은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일례로 스콜평 캐피털이 아이온큐 공매도 리포트를 내서 아이온큐 주가가 10불에서 5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떠났는데 그때 저는 거꾸로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거의 100% 수익을 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다 살 때 사고 다 팔 때 판다는 거죠. 그래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위기일수록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 딱 붙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불안해한다. 그러면 사야 될 때고 모두가 낙관할 때는 매도를 생각해야 될 시간이다. 제가 제안 드렸던 방법도 우리가 있는 카카오토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싸운다. 서로 욕하고 다투고 이럴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중들과 꺾으라는 거죠.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 오히려 나는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주식 투자 단계에 5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정보로 하는 매매 2단계는 차트 분석 3단계는 숫자를 보고하는 정량적 분석 4단계는 트렌드 유망한 분야를 발굴해서 하는 투자 5단계는 사업가적 마인드 이 사업가적 마인드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기업가라면 해보고 싶은 사업인가 내가 기업가라면 인수하고 싶은 기업인가 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부합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이온큐 당연히 제가 돈이 있다면 인수해보고 싶은 기업이고요. 제가 사업가라면 이런 회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명확하게 투자 기준을 설정을 할 수 있고 업계를 평정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아이온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을 찾아내서 긴 시간 걸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이온큐와 2년 3개월 2년 4개월 정도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투자의 5단계 누구나 주식투자를 시작하면 정보로 이거 좋다더라 라고 하는데 망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봐야 되는구나. 이런 패턴 나오면 사고 이런 패턴 나오면 팔고 하다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얘기가 되는구나 했는데 재무제표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이제 트렌드 AI와 양자컴퓨터 이런 자율주행이 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다. 여기서부터는 좀 쓸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높은 마인드가 사업가 마인드로 우리처럼 아이온큐에 우리가 같이 경영을 한다는 마인드로 소통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장기 투자한 분들 중에 제가 만나본 90% 이상은 지금 굉장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6번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면 소통해라. 우리가 하는 거죠.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서 이익이 꾸준하고 배당 주는 회사를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꼽는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배당은 없지만 시장 지배력이 있고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관심 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냥 없는 채로 하지 말고 10주 정도라도 사놓고 해야 관심이 간다는 거고요. 너무 급하게 1회성으로 대량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이기고 그게 아니라 처음 접한 종목이라면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 2, 3년은 저는 좀 길다고 보고 한 한 달 정도 공부하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포착해서 쌀 때 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지분을 채우려면 1, 2년에 걸쳐서 서서히 사야 된다. 그리고 위기에는 더 과감히 투자해라. 자산 거의 전부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현금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대비해 현금 비축한다는 거는 이분 스타일도 아니고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는 빚을 좀 줄여놓는 거죠. 저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고금리인데 제가 현금이 생길 때 대출도 좀 갚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좀 했었고요. 대신 현금을 비축해둔다 이런 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 현금은 언제든지 주식이 돼서 나가서 저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고 현금 필요하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더 벌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언제 올지 모를 위기를 애태우며 기다리며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위기를 힘차게 뚫고 갈 기업을 찾는다. 그리고 싼 가격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모르는 기업은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되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언제 싼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언제가 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펜딩해서는 해드리는데 유튜브에는 하지 않는 이유가 유튜브에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초보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 안 하고요. 펜딩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양자 컴퓨터나 아이언케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좀 가격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할 때 기업의 성장주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쌀 때 사서 올라가면 판다는 건데 이걸 하려면 기업을 잘 알아야 된다. 뭐 수십 개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세, 네 개만 픽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하면 우리 평생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기 초입에 시장이 잘 모를 때 매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언큐를 사는 것도 한국인 비중은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 글로벌적으로는 아이언큐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하나의 성장주기를 마감할 때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1차적으로 보면 한 2025년에 최고점 돌파가 될 수도 있고 2차 성장주기라고 하면 뭐 2030년 100불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한 기업에 대해 잘 안다면 이 기업의 여러 번 성장주기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소규모 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될 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성장주기를 나눠서 내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투자한 후에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도 괜찮은 수익을 누리는데 한 1년 반, 2년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요. 더 큰 수익이 올 수 있다고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기업과 기업 공부, 시간, 장기 투자 이렇게 두 개에 집중해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매매는 주식투자의 본질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그 주식을 갖기 위해서 또는 팔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심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매매 부분에서 남들과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을 싸게 사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죠.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거 저도 이제 펜딩에서 1대1 미팅을 많이 해봤는데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분할 매수를 하셔서 좋은 단가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나눠서 사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5만주, 2.6만주 있는데 이걸 모으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쌀 때 살 수 있었고 비쌀 때도 샀지만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고 제일 최악은 남들 살 때 사고 남들 팔 때 파는 거다. 거꾸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여러분 오늘 많이 배우시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려면 내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투자를 해놓고 시간을 두고 길게 투자해보면 이제 남들과 거꾸로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때문에 내가 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비겁한 변명입니다. 개인은 여러모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고요.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사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관은 매달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자유가 있다. 그리고 농심 투자라는 거를 이분이 주장을 하시는데 뭐냐면 농부처럼 투자해야 된다. 좋은 씨앗을 고르듯이 투자할 기업을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씨를 뿌릴 시기를 선택하듯이 투자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그리고 작물을 돌보듯이 내가 투자한 기업과 소통 동행한다. 최종적으로 가을이 되면 재배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처럼 내 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확한다. 그래서 투자는 농부가는 농사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 머리에 인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매수해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4, 5년이 걸린다고 하셔요. 그래서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10년 이상도 가져가는데 최소 4, 5년은 잡는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짧게 보면 뭐 2025년에 한 40불 35불 정도로 봐도 되고 아니면 2030년 10년 가져가면 100불 정도로 이렇게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심리의 동요다. 탐욕, 공포, 질투, 시기심 버려야 되고 주식 투자의 8알은 마음 다스리기다. 그래서 제가 항상 팬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나의 부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가 를 강조하는 이유가 주식 투자의 80%, 90%는 내 심리를 다스리고 나의 부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분함을 유지해야 되고 애초에 정한 원칙과 계획에 따라 투자해야 된다. 차분히 공부하면서 기업을 제대로 공부하면 일시적인 변수에 의한 주가 상승 하락에 크게 기의치 않게 된다. 아홉 번째 투자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투자자의 모습은 미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갖고 미래를 상상하고 현실과 대비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의 성공에 내 돈을 미리 태우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투자자로서의 안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평소 뭐 접하는 경험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투자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투자 기회를 발굴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어 뭐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아 그냥 좋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가 하는 거고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W를 찾아서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뛰어난 걸 보면 오 세상 좋다. 이러고 끝나면 돈은 못 법니다. 뛰어난 걸 보면 어 나도 저거 할 수 있나? 저거 누가 하는 거지? 저거 하는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감탄하는 그런 어리석은 두뇌가 아니고 투자자의 머리로 바꿔야 된다. 기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는 모든 이들 눈앞에 평등하게 지나가는데 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가 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을 때는 미리 투자해서 기다려야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를 봤을 때 어 이거 지금 사람들 안 된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건 엄청난 혁신이다. 여기서 아이언큐가 1등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인력을 태워놓고 10년 뒤에 10배로 실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10개명은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펜딩글 보시면 우리의 부의 그릇을 넓혀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마음 그릇 부의 그릇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펜딩에 매번 부자 마인드 세팅 이런 글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릇이 작으면 손실 수익이 흔들리게 되고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주가와 함께 마음까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마음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가격을 볼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된다.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런 심리가 고유해지고 맑은 눈을 갖게 돼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단순히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읽는 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동부고 돌을 닦는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기업의 주인이 되어보는 좋은 공부 사회와 경제의 틀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까지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냥 오늘은 여기 가서 이거 먹고 오늘은 어디 가보고 이랬는데 삶에 목표가 없죠. 근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아 나는 언제까지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번 주에 뭐뭐뭐를 해야 된다. 오늘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사회나 경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더 나은 인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부도 갖게 되고 영향력도 갖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배우고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자면 투자의 고수나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워렌버핏이나 11월 달에 읽었던 김승호 회장님 그리고 최근에 읽었던 박영웅님 모두 투자과는 비슷합니다. 집중 투자하라. 장기 투자하고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같이 투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다. 그리고 단순히 기업에 투자하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소통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이제 아이온큐 임원들이랑 연락도 하고 본사도 가보는 게 이런 행동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집중 투자해야 되고 이 기업과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상상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돼야 나의 심리를 컨트롤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면은 남들과 거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패닉해서 팔 때 나는 기회로 보고 사는 거고 남들이 탐욕을 갖고 이 과열될 때 나는 거꾸로 매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던 것들과 일치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저는 워렌버핏은 알았지만 이 둘은 몰랐어요. 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워렌버핏과 통하고 결국에는 저와 통한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 투자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다시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온큐 측이랑 연락을 해서 그 아이온큐의 양자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재단을 만들거나 뭔가 기부금을 보내서 도움이 될 수 없는가 그걸 이제 지금 아이온큐 IR 담당자랑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아이온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여유가 없다고 해도 그런 재단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35불, 100불 갔을 때 우리 투자에 이익금을 어느 정도 기부를 해서 아이온큐 생태계가 커지고 양자 컴퓨터 산업이 더 커지는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받은 게 있다면 또 우리가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채득하고 배운 것들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지인들까지도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뛰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부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내 와이프 이런 가족들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 요구를 시작해서 와이프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좀 길게 가긴 했는데 굉장히 책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나중에 저희 딸아이한테 저희 아이가 7살, 8살 정도 되면은 같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여기까지고요. 독서 모임을 제가 많이 배울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는 게 너무 유익하고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 중에 제일 좋은 컨텐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배웠던 게 너무 괜찮아서 요거는 이제 샘플 같은 개념으로 유튜브에 한번 올릴까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항상 저한테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선배인 박용옥 선배님의 글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요거는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노 걱정 없이 지혜롭게 투자하시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부로 또 남들도 돕고 좋은 일에 쓰시고 하면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애기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하고요.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 2부의 주조사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